영상편집 영상편집 기강용 멘트 하나 해도 돼? 곱창 곱창 곱창과 닭갈비 그리고 치킨 무 치킨 무 치킨무 치킨무 그리고 식혜 승훈 어머니가 담가오신 식혜 이렇게 준비를 해봅시다 오늘은 거의 부자들만 먹는다는 음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리 잘하신다 요리 잘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요 다름이 아니라 내뱃이 아니라 여기 쌓였는 쌓인 거야 저희가 전국 윤둥주 창작 음악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크아알아알 ROBERT 그래서 우리가 그 기념으로 윤둥주 시인에 뜻을 이어받아서 외래어미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외래어도 사용하지 않 Gan 오늘..오늘..오늘은 이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벌칙 좀 알려주세요 사용한다면 저희가 간단한 벌칙을 받게 될텐데요 도마뱀의 합주실에만 서식하고 있는 도마뱀 도마뱀인데요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때려야돼 어떻게 때려야되면 진짜 아니 문자 못오게만 좀 하세요 문자를 못오게 하시라고요 문자 못오게 하라고 문자 못오게 하라고 우선 저는 고등학교 때 낙스타 였습니다 오케이 얘 진짜 바보 아니야? 이해됐어 얘 진짜 바보 아니야? 너도 나한테 때렸어 알겠어 설창 탄산수 좀 건네줄래? 자전거 타고 놀고 막 그랬어 아 아니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놉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놀고 아 아 아니 와 야호 이리와 화이트 이리와 너 내가 아주 별로고 있었어 너 잘라라 여기다 따라? 너 모르지 아니 여기다가 스타이다를 왜 따라 아니 여기다가 따라 오케이 오게 오게 일로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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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게 오게 아 아 바툴가 좋더라 노래가 아 아 아 이거 하측 한건만 이래 선물이라는 뜻의 그 아 아 아 이거 빼고 나서 와 이거를 그렇게 넘어가시나? 근데 진짜 하측 한건만 이래? 아니잖아 아니야 이 자신들아 너 초영간분 왜 보라고 어? 서러리 서러리 그게 그게 초영가야? 그 초영가 아니잖아 그건 뭐지? 이거? 되게 위명한건데 나중에 발 4개 달리고 청산에 사러리 났다 발 왜 4개 달려? 입을 그 끝에 발이 4개가 있어가지고 바람났다고 하고 그냥 바로 나가면 그건 초영가 초영가 아니 그건 그건 나 바람 나왔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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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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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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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신나가지고 용을 또 심지어 바람이래 그걸 또 진짜 치졸해 아주 치졸한 녀석이야 그냥 오시고 이거 보세요 거의 로봇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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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야 야 야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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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수형을 붙이다니 아 두기장았다고 아니 아니 두기장았다고 흘려보내다 한자야 아 흘려보내다 그럼 여기서 어썸에 흘러 듣고싶어 뿅 아 와 여러분 지꽂셨습니다 아 우리 밴드 이루도 못마해 우리 밴드 이루도 못마하니까 아 우리 우리 그립사운드 아 밴드도 안 되잖아 그립사운드 고향으로 야 이거 안 따라주라 재미있게 보셨나요 흐하하하 갑자기 급만하고 싶냐 급 급 급 엔딩 아 너무 좋죠?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isy by irgendwo combo validated 오